안녕하세요. 토지입니다. 사양질 토지에서 자란 감자는 최고의 향과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팔봉산 감자 많이들 드셔주시기 바랍니다. 또 사과실도 고맙고 또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 팔봉산은 우리나라에서 100대 명산 중인 산입니다.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팔봉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. 하루에 천연명씩 등산객이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양길리 주차장, 어성리 주차장 두 지역의 주차장이 있습니다. 가시는 분 오시는 분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고 368고지에 팔봉산은 등산객이 많이 있고 또 사과율도 아주 매우 적습니다. 아기자기한 팔봉산 많이들 찾아주셔서 팔봉산을 자랑해 주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성훈 마늘이 최고입니다. 오성훈 생강이 최고요 생강. 예 팔봉은 감자가 최고요. 재밌고히ب then 뵙 아 restart 잠 analysis 해완 해완